구글이 제공하는 웹기반이죠. 웹기반의 NoSQL 데이터베이스인 Firebase의 사용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30회 정도 나눠서 공부할 거예요. 주소는 firebase.google.com 이걸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편리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자기 아이디 옆에 Go to console 있죠? 이 버튼 클릭하시면 자기의 컨솔로 연결되죠. 아직까지 아이디가 없으면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dd 프로젝트 혹은 기존의 프로젝트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데시보드가 나타나죠? console.firebase.google.com console.firebase.google.com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콘이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셋 중에서 우리 세 번째 선택을 하십시오. 이게 웹 앱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나의 웹 어플리케이션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신분증, 일종의 신분증이 있죠. 이걸 카피를 하시면 됩니다. 카피해서 이따가 우리가 작성하는 웹 앱의 인덱스 html 파일에다가 붙여넣을 거예요. 첫 번째가 오션티케이션입니다. 오션티케이션이 무엇인지 보시고 지금 제가 두 개를 활성화 시켜놨어요. 이메일과 폰 두 개를 활성화 시켜놓고 나머지들은 지금 비활성화 시켜뒀습니다. 나중에 우리 웹 우리가 만드는 쇼핑몰이나 우리가 만드는 사이버대학의 로그인,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 겁니다. 지금 사용자는 우리가 지금 만들 건 쇼핑몰을 만들어 볼 거예요. 쇼핑몰에서 사용자도 아직까지 아무도 없어요. 아쉽게도 장사가를 아직 오픈을 안 했죠. 오픈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들어오게 될 거고 쿠팡이나 티몬처럼 사용자가 가입하고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항목과 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토리지, 호스팅, 펑션, 머신러닝 등등이 있는데 하나씩 다 살펴볼 거예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어쨌거나 데이터베이스 누르고 Add Collection 이런 그림이 나타날 거예요. 이 그림에서 Add Collection 버튼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쇼핑몰부터 클릭할 거니까 아, 지금 구성할 거니까 쇼핑몰에 Product를 넣어 놓고 그 다음에 필드 해서 Name 필드에 Type은 String하고 이건 클라이밍 슈저라고 할까요? 클라이밍 슈저 해서 필드로 하나 더 추가하죠. Price, 가격은 String이 아니라 Number로 해서 100 그리고 Auto ID 있습니다. ID는 내가 이기 담아서 뭐, ID에서 1 뭐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구글이 제공하는 디폴트 Auto ID가 있어요. 일종의 해시 코드입니다. 이렇게 해시 코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게 구글에서 만든 해시 코드이고 모든 클릭 문서들이 동일한 구조 동일한 형태의 해시 코드를 가지고 가지도록 구성이 됩니다. 상대필례에요. 우리 OpenHash 캠퍼스 OpenHash라고 하는 블록체인 메커니즘도 바로 이 동일한 구글의 파이어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이 해시 코드와 동일한 코드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것도 상당히 재미있죠. 보시면, 구조를 보시면 컬렉션이 있고 컬렉션 속에 다큐먼트가 있고 다큐먼트 속에 컬렉션이 있고 다큐먼트 속에 필드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서로 순환되는 구조에요. 컬렉션과 다큐먼트가 서로가 서로가 물고 물는 방식입니다. 그림을 볼까요? 그림 보시면 이런식이죠. 컬렉션이 있고 컬렉션 속에 다큐먼트가 있죠. 다큐먼트는 name과 다음과 필드가 있죠. 이렇게 필드가 있고 그런데 이 다큐먼트 속에 또다시 컬렉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그림이 없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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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러네요.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컬렉션이고 컬렉션 속에 다큐먼트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 다큐먼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또 컬렉션 되고 그 컬렉션 속에 다큐먼트 하나 두 개가 있고 또 다른 컬렉션이 있고 그 컬렉션 속에 또 다른 다큐먼트가 인글되고 컬렉션이 인글되고 이렇게 되는 계층 구조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겁니다. 컬렉션 여기가 좀 그림이 더 잘 나와있네요. 그림이 크게 보이시나요? 그림을 좀 크게 오픈 이미지 인 유 탭 해서 그림을 좀 크게 보죠. 컬렉션 속에 뭐가 있죠? 다큐먼트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다큐먼트 각각이 컬렉션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컬렉션 속에는 다큐먼트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그리고 그중에 하나의 다큐먼트는 빼고 나머지 두 개의 다큐먼트는 또 다른 컬렉션을 가리키고 있고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컬렉션이 곧 다큐먼트고 다큐먼트가 곧 컬렉션인데 이렇게 서로 물고 물리는 구조 그래서 컬렉션 속에 다큐먼트가 있고 그렇죠? 다큐먼트 속에 보면 또 컬렉션과 또 다른 이런 여기 사실 다큐먼트 필더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문서들이 있죠? 이런 구성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실제 예를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넣고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vscode의 index.html 좀 전에 봤던 거 있죠? 그걸 복사해서 넣은 거예요. 복사해서 넣으면 여기까지가 복사 될 겁니다. 이만큼 복사 되는 거고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조금 전에 봤던 그림 조금 전에 봤던 그림 조금 전에 봤던 그림 조금 전에 봤던 그림 어디 있나요? 여기죠. 여기 클릭했을 때 나왔던 겁니다. 잘못 눌렀네요. 조금만 들어 들어갔습니다.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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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픈해식 들어오셔서 세 번째 여기 있죠? 여기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내용 여기 있는 이 내용 중에서 맨 위에 부분 이거 있죠? 맨 위에 있는 이게 지금 여기서 맨 위에 있는 이쪽으로 옮겨 둔 거예요. 옮겨 뒀는데 파이어베이스 다음에 앱 뒤에 앱을 붙여줍니다. 파이어스토어를 붙여뒀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도 좀 이따 말씀드릴께요. 그러니까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조금 바꾸놨어요. 나머지 밑에 부분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리고 const에서 db 파이어베이스 파이어스토어 펑션을 쓸해서 그걸 db라고 하는 const를 하나 구성했습니다. 그죠? 스크립트 상에서 이 db를 앱에서 불러와서 쓸 겁니다. 어떻게 불러 쓰는지 볼까요? db-collection 밑에 나와있죠. 그래서 product get then snapshot 줄줄이 나와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 이 화면이 됩니다. 좀 우리가 만들었던 클라이밍 휴즈 이게 지금 그 화면이 그들이 맞나요? 이걸 한번 다시 이렇게 해서 보죠. 지금 그러네요. 클라이밍 휴즈에서 하나 지금 백짜리 하나 들어있죠. 그리고 보시면 console.log에서 .data 이렇게 되었습니다. product 이건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product 예요. snapshot 불러왔고 snapshot 이름은 뭐라 붙이는 상관없습니다만 snapshot 그래서 snapshot docks for each 문장 그대로 다 이해가 되시죠? console.log.data 하면 그 데이터가 이 데이터입니다. 클라이밍 휴즈 그래서 가격 100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여러 가지로 컨솔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데이터 뿐만 아니라 이걸 위로 올려서 snapshot 이 무엇인지 보죠. snapshot 또 볼 수가 있습니다. snapshot 이 내용이 snapshot입니다. 거기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메타 데이터가 있고 조절이 있는데 snapshot 중에서 snapshot 중에서 뭐라고 할까요? 좀 docks 만 딱 뽑아서 볼까요? 이 경우에 나오는 데이터의 값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였던가요? 보면 이렇게 t 하나 달라고 했죠? length가 1 나와 있습니다. 이게 snapshot docks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데이터 일단 length가 1인 것만 봐도 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좀 전에 봤던 여기에서 지우고 다시 한번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하나 더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항목을 여기 있죠. 그죠? 여기서 add document 이번에는 name에서 클라이밍 클라이밍 슈즈 말고 사이클링 슈즈 사전거 사이클링하는 슈즈를 넣고 마찬가지 필드에 price number 100 110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번에는 클라이밍 슈즈 다큐먼트가 하나에서 두기론으로 났죠. 이렇게 해 놓은 상황에서 여기서 그대로 여전히 1이죠. 여전히 1인 이유가 뭘까요?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 있는 코드를 안 바꿨잖아요. 그렇죠. 지금 라이브 서버를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port 5500 적혀있죠. 라이브 서버 127.0.01 5500 이전에는 npm 스타트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라이브 서버를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직까지 문서의 내용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으니까 여기 있는 게 reload된 게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한번 바꿨다가 바꾸면 내용이 지워졌죠. 다시 한번 다시 붙여넣게 되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2로 바뀌었죠. length가 2 그러니까 두 개의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있는 지금 구글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가져와서 보시면 클라이밍 슈즈 가격 100 사이클링 슈즈 가격 120 이렇게 가져왔죠. 어떻게 동작하는지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눈에 들으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컨솔 로그 같은 것을 이용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한번 컨솔 로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냅샷 닥스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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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션입니다. 데이터 펑션으로 썼을 때 나오는 거 보시면 첫 번째 클라이밍 슈즈 나오고 두 번째 사이클링 슈즈 나오죠. 그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웹 어플리케이션 구글의 파이어베이스 서버 간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화면에 지금 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그림들은 다 기본적인 html 문법이니까 별도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